수동 피처 검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처 탭에 선반 윤곽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시작, 종료점 연장은 2로 설정하고 입력을 입력해줍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외경 선반 피처가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선반 피처를 선택하고 나세 가공에 사용할 단면 쪽 프로파일을 페이스로 생성합니다. 피처 생성 부분을 선택하고 만들어진 피처를 확인합니다.